와 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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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세다 확실히 개물지가 세졌다 물지가 야 물지 딜이잖아 오 잠깐만 이래뉴 이래뉴 개물지가 어떻게 좋아? 거세졌는데? 어디까지 쓸 줄 거야 뭐 젠장 아이씨 안부탕 가야래 반살록네 어 그래가지고 안 가도 안 가도 돼 아 팔로기 슬로 클라스 ㅅㄲ아 아 왜? 눈치 존나 없네 아저씨 왜 욕을 개물지 나올까? 당연히 나오지 상시가 믿고 있었다고 개물지 개물지 뭐라 왔냐고 아 왔구만 뿐이 뭐하세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늦어 에? 나 안 늦었어요 어 빨리 빨리 말이지 안 늦었어 베베라던데? 뭐야 오늘 베이버 수 두 개가? 뭐 실이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전자의 유동적인 일정 두유 아 다들 투표하고 오셨나요? 네 오늘 투표하고 오셨나요? 어 왜 안 하셨어요? 아니 아니 하고 안 하셨어요 돼야지 투표 안 한 사람 있어 아니 꼴랑이님 투표 안부를 묻는 거 보니 정치적 관심이 많으시군요 에이콕 뽑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? 꼴랑이님 그 부캐 이름 못 봤어 자주야? 왜? 난 호카이 이은버가 깜짝 놀랐어 보유 캐릭터 눌러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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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 지지해? 아이 그런 거 아니고요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시네 개호인데 장난으로 지은 닉네 아 그러면 그 반대라는 아 이런 것도 아니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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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? 어 일단 베이머스 애키드나 하고 생각하죠 네 간격적으로 운영하죠 그 다음에 네 한 분 구해요 딜러 한 명 아 지금 우리 한 명 없는 거야? 아 오늘 인경이가 안 와? 그럼 오늘 무궁 가능할지도? 아 어쩐지 포쇼 오늘 좀 텐션이 좀 낮더라 야 포쇼가 목소리가 의소침에 있더라고 묽어 이건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 Pode 콜 받았어 그러면 한 명 쳐내야 돼 좋지 좋지 근데 오늘 물쥐 역사적인 날이야 콜 하고 여기도 혼자 살았냐 물쥐 오늘 즐겨 아니면 나랑 바꾸든가 물쥐가 싫어해 그러면 물쥐 풀세팅 했으니까 나 근데 어차피 안 떠도 상관없는데 바꿔서 혹시 여기 해도 돼 사실 바꾸는 게 괴물쥐가 로아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벗어날 수 없어 비밀을 지켜줘야 될 것 같기도 않고 증명해 이제 제일 높다는 스페이 뭘 증명해 저거 기만이야 기간 한번 잡자고 야 오늘 영훈이 기간 잡히겠네 나 지금도 차려 타고 있어 차려? 어 차려 타고 있어라 영훈아 사실 룰로 준비 무궁 따져 아예 저번주도 딸 뻔 했잖아 일단 그 병인경씨 없어서 가능할 수도 있어 가능해 가능해 폴랑이님이예요 네 저 지금 다이아 1위여 투표 안 하신거에요? 마스터 안가면 투표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시간이 5시 반까지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종승이형 피어 어딘데? 나도 다이아 저번에 다른 수 아니였어? 폴랑이님 저격이 너무 많아 가끔 만나더만 저격이 너무 많아 남자야 남자 저거 종승이형 저격해서 정수 빠러 나 낼라 정화해 아 낼라 있긴 하네 우리 아 진짜 나 없었으면 또 도화가 찾을 뻔 했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진짜 바드 때문에 아니 바드 매바야 여파해 뭐지 니가 언제부터 버드 그렇게 좋아했다고 아 바드 원래 좋아해 배원은 원래 바드 좋아해 아 버드를 싫어하는거지 바드는 좋아하는구나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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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라? 뭔 말 이상해요 종승이형 왜 자꾸 바드 혐오해 같은 서폭끼리 같은 서폭끼리? 예 야 어라 서폭트 아니었어? 아닌데 와 딜봐 딜봐 딜딜 미쳤다 세다 확실히 개물지가 세졌다 물지가 야 물지들이잖아 오 잠깐만 1회뇨 1회뇨 1 야 야 1 종승이형 왜 거세졌는데? 어디까지 쓸지꺼냐고 젠장 돌아오려고 어버리로 어 나 시정들고 왔네 아 이거 못해 자그라 음 음 lira 으억 쏴 이야 itu 2으3 4 이야 이러면 잠깐만 가디언 2마리만 잡고 끝날 수 있겠는데 아 내 파야돼 죽나 아 나 du개먹었어 미친 놈아 너 왜 죽었는데 오늘 뭐야 왜 두명 죽었어 어어 그런게 있어요 아니 말 걸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마음 편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모공 부담 덜어드렸어요 제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생할게 내가 이거 먹을게 역시 치크라이크 희생 좀 그만 해주면 안되냐 지현아? 어 지현아 지현아 어! 아 스킬 없어 이씨 내 대가리가 나이스 안 가도 됐는데 이거 그니까 내 일이잖아 안부탄 가야래 살살농네 어 그래가지고 안 가도 안 가도 돼 마지막 카운트도 많다 카운트도 많다 카운트도 많다 카운트도 많다 카운트도 많다 어 왜 이 ㅈㄴㅆ ㅋ 아니 시험 왜 욕을 막아 이 ㅅㄴ 신나가지고 ㅈㄴ 기세등등한 거 엽뎁뎁뎁뎁뎁뎁뎁뎁뎁뎁뎁뎁뎁뎁 아이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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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원아 뭐 좀 보셔요 바까 바까줘 야 바꾸는데 피우님도 좀 아하하하 지하이 접으면 명원아 너 때문인줄 알아라 아하하하 너가 죽였어 ㅅㄲ잖아 바로 욕박는 거 개웃겨 물찌아 뭐 접고 뭐 메이플 할라고? 아하 미친놈인가 그 메이플이여 명원아 너도 안하잖아 메이플 왜 아 요즘 쉬는 중이요 내일 나옵니다 익스트림 왜 이렇게 모일까 모일까 뭐 아하하하 그대로 있긴 해 그때 그대로 나도 탐을 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있긴 해 오랜만에 건마 좀 해 하하하하 물찌아 미안해 이번에는 꼭 짜길 바라요 아 근데 레전드 소서리스 님도 좋아졌나봐 많이 엄청 좋아하지가 개편 개편하고 세트로 배우는 이게 한건데 물찌궁신궁신 거리는 거 한국 구출들 언제 난 진심이 있다 하고 싶어 지금 지금 아니야 진짜 읽으면 다 접수 되는구나 하하하하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내 이름에 왜 기습공격 볼랑이님도 스택 좀 많이 싸워주셨잖아 그거 그 노돌리가 개빠랐잖아 맞아 10특본대잖아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노돌리 개머리 물레할 때 개날먹겠잖아 또 너야 스킨헤드 너무 맛있어 울리님이 좀 날로 먹는 거 잘하시네 하하하하 우리 요리 형이 덕분에 행복을 놓아 하는 중 울리야 너 X됐어 그래서 다주랑 내가 너 결혼식 가서 지퍼팩 가져가려고 하하하하 맞아 우리 락햇남 우리가 말했잖아 아이스박스 들고 와야 된다 그냥 우리 뷔페에 가장 그 구석 자리 앉을 거 앉을 예정 차도로 좀 약간 트럭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와 그러면 하하하하 근데 거기 결혼식에는 다주가 먹을 게 많이 없더라 아 맞아 해산물 아 해산물 못 먹어? 아 아니 우리 메뉴 정할 때 회를 못 먹는 게 다주 때문이야 하하 아니 아 약간 X10 와X10 아 약간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다주는 밥 먹고 와라 예 예 예 나도 해 못 먹어 아니야 아 아싸 그러면 다주랑 지환이는 뭐 국밥 먹고 와 나 콘셀러드 잘 먹어 괜찮아 국밥 먹고 오자 그거 아니면 뭐 천사채라도 아 그쵸 천사채는 죽여 죽여 끝났는데 끝났는데 저거 죽여 죽여 아isk 아이스 아이스 진짜 진짜 시대다 괴물지 나올까 당황이 나오지 믿고 있었다고 괴물짐! 괴물짐! 돌아왔냐고! 돌아왔구나! 기강 잡았구나! 아 이 ㅅㅂ 또 저거! 아 명훈아! 아니 너 할 수밖에 없어! 아니 저 ㅅㅂ 저거! 아니 잔혈이 쟤 밖에 없네. 잔혈이 쟤 밖에 없는 게 말이 되나? 이게 필레님? 아니 레전드긴 하네. 이게 잔혈 10% 딱 또 아니고. 그러니까 12%면 혼자 그냥 압도적인데? 어 근데 왜 %가 늘어났지? 맘게임이 다 그렇죠 뭐. 아휴 ㅅㅂ 그리고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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